안녕하세요. 꿈이기에 항상 행복한 해피 바이러스, 창가보루 10번 매력녀 장은희입니다. 여러분, 유지의 경상 뜻 아시나요?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말입니다. 지금도 꿈은 있는데 용기가 없는 사랑하는 현실 주부님들을 위해 꿈과 용기와 희망을 보여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.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. 우리는 이가 가는 겁니다. 창가보루 10번 장은희, 빛날 수 있게 여러분이 꼭 지켜봐주세요. 창가보루 10번 장은희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